대산 전기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전기학원 강사 윤형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사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실하는 경우 특별과 가공전선에 지락도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한 장치를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특고압 시가지 문제죠. 자 우리 특고압 시가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차단기가 굉장히 빠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우리 100km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몇 초짜리 1초짜리 차단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간단히 정답은 1번 1초 이러면 되겠는데 우리 특고압 시가지 같은 경우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 전선의 굵기 66km다. 1호사 키로다. 그러면 66, 땡은 땡끼리 55스퀘어. 1호사가 뜨면은 문제의 답이 있다. 150스퀘어. 그리고 최근 가끔 툭하고 튀어나오는 170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죠. 그때는 몇 자리? 200대 240스퀘어. 그래서 우리 특고압 시가지 같은 경우는요 물론 높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꽤 잘 나오고요. 이 굵기 같은 경우도 잘 나오니까 이 차단기 초와 이 굵기까지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중전소를 직접 매설시키기 시사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답이 바뀌는 거죠. 자 지금 시사하는 경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 없, 그쵸? 지금 문제는 있는 경우 그러면은 우리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m 이상.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0.6m 또는 60cm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중전소로 같은 경우는 우리 매설 방식 문제도 잘 나오죠. 직접 매설식, 관로식, 전력구식 또는 암거식 이러한 사항들도 꼭 잡아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m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특고압 직접 조합으로. 아 특고압을 직접 조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자 우리가 229을 220으로 쓰다 보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로 등 큰 전기 소비.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들의 집단 소소소. 바로 그래서 그러한 곳에 사무실형 손해용 변압기가 가능했고요. 자 100km 초과인 변압기로서. 어? 일단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100km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러한 변압기 같은 경우 혼족 방지판이 같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35km가 나오게 되면은 뭐가? 그렇죠. 바로 차단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100km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100km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혼족 방지판을 설치하면은 뭐다?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35km의 차단기를 여기다가 툭 하고 밀어넣었으니 이 놈이 틀린 놈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기철도형, 교류식 전기철도형 시너에 대해 전기파를 공과하면 변압기. 그리고 하나 우리가 쓰는 25km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 바로 229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뭐다? 국내 표준 배전 특구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과부하 보호장 시설치 시 단락의 위험과 화재가 인체에 대한 최소화되도록. 아하!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메인 차단기가 있대요. 여기에 이렇게 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분기회로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분기회로는 분기회로를 보호해주는 개별적인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라는 법안이 있죠. 그때 기본적으로는 분기점이라는 법안이 있고 지금과 같이 뭐예요? 그렇죠. 화재 및 단락이나 화재 우려가 언제 적은 경우 이때 몇 미터까지? 그렇죠. 3미터까지 3미터 내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단락 보호가 된 곳 단락에 대한 보호가 돼 있는 곳은 어떻다? 그렇죠.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얘는 지금 실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뭐? 단락 및 화재 우려가 현재 적은 경우 몇 미터? 3미터?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덕토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아 다음 중 금속덕토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금속덕토공사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 문제 말고 대표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내부 면적 몇 프로? 20%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재전출이 뜨면 제어회로 전광표의 장치 출 낮은 전압, 낮은 전류? 그렇죠. 50%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팁이 있습니다. 항상 전선은 전원전선일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끝부분은 항시 막는다. 그렇죠. 우리 금속덕토 같은 경우 쥐나 날파리들이 와서 전선을 가위가 막거나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끝부분은 항상 막아놓는다. 개방한다가 틀린 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고압 가공연설레시라는 피레기의 접지공사의 접선이 그 접지공사의 전용의 것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우리 이 피레기는요. 접지저항이 몇 웜이에요? 그렇죠. 10웜 이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10웜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10웜이 없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 좋은 문제. 왜냐하면 고압의 경우 전용의 것. 한마디로 전용선을 사용했다. 그럼 완화 규정 몇 웜? 그렇죠. 30웜 이하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0웜. 만약에 보기에 10웜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대응으로 오른 것은?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조금 센스를 발휘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전차설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아하 무선설비에 계속적으로 또는 중대한 장애주는 무엇이 생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전차설로가 무선설비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무선설비니까 아무래도 전파 이런 류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전자파 같은 거 혼촉은 붙는 거 단락도 뭐예요? 그렇죠. 붙는 사고 그리고 정전기는 금방에 일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자파 예전에는 이게 그냥 전파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이렇게 전자파가 뭐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폭연성 문제 또는 화양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와 목렙에서는 어느 공사에 의한가? 자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 폭파라거나 불이나 그럼 어떻게? 그렇죠. 원래 폭연성 가연성이 있어요. 그럼 폭연성 같은 경우는 금속관 케이블 금케 그리고 가연성 불 나는 거는 합금케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뭐 에이 이것도 나누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합금케 합금케 불 나거나 폭발한다 합금케 합금케 만약에 안 되는 것은 그 문제는 가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합금케 빼고 찍는다 그럼 가능한 것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합금케 중에 찍는다 이 느낌인데 이 문제처럼 합성수직원과 금속관이 다 있어 그럼 더 튼튼한 놈 누구예요? 그렇죠. 금속관이죠. 그래서 더 튼튼한 놈 금속관 찍는다. 왜? 이 문제는 폭연성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합금케 합금케 일단 생각해 가시고요. 왜? 이거라도 생각해야 시험장에서 뭔가를 찍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폭발한다 금케 가연성 불난다 합금케 근데 정 헷갈리시면 뭐 합금케 합금케 그렇게 묶어 가셔도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루의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전루의 중성점 접지 그러면 우리 바로 누구 생각한다?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 생각하시면 되죠. 이대호 그럼 왜? 자 이상전압을 억제해 주죠. 그쵸. 중성점으로 접지해놓으면 쭉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대 원래는 이렇게 법에는 대전압의 저하 간단히 써있지만 일선 지락사고시 건전한 상 사고 안난 상들의 대전압의 상승을 억제시켜주죠. 뭐 그 큰 틀로 대전압의 저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호 얘는 보호 개정기의 확실한 동작 아무래도 이렇게 와이겨스나 해놓고요. 접지가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쭉 나가던 손이 툭 지락이 됐어요. 지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락 전류가 화끈하게 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탭값이 높은 호 개정기들도 확실하게 동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체크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0번입니다. 특구와 가공전설레 지짐을 사용되는 B종 B종 콘크릿 주제 각도형은 아하 지금 우리 B종이나 아니면은 철탑 같은데 각도형 직선형 같은 게 있었죠. 그러면은 바로 각도형과 직선형은 몇 도 기준? 3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철탑의 종류로 공부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선형 각도형 말고 뭐도 있어? 인류형도 있죠. 인류형의 키워드는 뭐예요? 전 가섭선 인류한다 그리고 내장형 있죠. 내장형은 키워드 뭐예요? 그렇죠. 경관의 차가 큰 곳 바로 무장까지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대장형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과 공전선과 고학과 공전선을 동일지 난리메이션하는 경우 키워드 딱 나왔습니다. 어디서? 동일지지물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선과 전력선 제가 전봇대예요. 전력선과 전력선 하면 병행가선 병가라고도 예전부터 불렀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지나간다? 그렇죠. 항상 높은 전압을 위로 아 여기 지금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지지물 아래쪽에 뭐가? 조합선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몇 센치? 그렇죠. 기본 50센치 단 고압의 케이블 사용하면 몇으로 감해줘요? 30센치로 감해준다더라. 그리고 우리 특고압과 뭐도 있어요? 저고압도 있죠. 그때는 35키로 이하는 1.2m 단 2-9 중다접이 뜨면 1m로 감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병가사항으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 단순히 고압과 저압이니까 몇 센치? 50센치 1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특고압을 옥래시라는 경우 그 상절이 최대한도는 몇 킬로 이하인가? 이 문제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CBT라서 제가 보기에 걸려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안 이러한 특고압 옥래절로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특고압 옥래절로 가 나오게 되면은 케이블트레이 04C 해서 35킬로라는 바로 그러한 답을 찍게 돼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법 기본법에 의해서 몇은 안되냐? 바로 100킬로 100킬로에 최대한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요. 얘는 아마 깊게 공부를 잘하는 파트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잘 체크해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바뀐다면 케이블트레인은 몇 3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직류 750인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최소 절연 간격은 동적인 경우 몇인가? 동적이든 정적이든 750짜리 요 놈 최근에 우리 신출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직류 750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차선과 건조물이든 아니면 우리 전차선과 전차든 전형인격거리는 싹 다 몇이다? 25다. 그리고 얘 말고 우리 전차선과 전차간 요 문제 트렌드 문제 있습니다. 직류일 때 몇? 1500짜리 그리고 교류 25,000짜리 그렇죠? 5000짜리 그리고 동적일 때 우리 정적일 때 이때 어떻게 공부한다? 그렇죠. 일단 이쪽에 100 170 넣고 50 늘어 두 배인 100 늘어 이렇게 요 정도도 아이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왜? 요거 기출로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 그리고 여기 원래 위에 직류 750 나오더라도 여기도 몇이에요? 25, 25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선과 전차와의 전형인격거리는 이쪽에서 보통 시험에 나오고 건조물간의 거리는 요기서 나오는데 750 뜨면 무조건 몇? 25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전력부한통기설비에 전원공급기의 시설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오 요런 건 별표 좀 체크해 놓고 답을 좀 암기해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을 정확히 못 외우셨기 때문에 아직 암기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런 법들은 지상에서 4m 이상 유지할 건데 맞습니다. 어떠한 높이가 있는데 그게 4m라는 건데 뭐 암기를 안 하셨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리고 누전차단계 내장할 것 일단 좋은 말들 같죠. 그리고 3번 시사방향의 인도측으로 시절하며 외암접지를 시행할 것 일단 외암접지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기주 변화기 전주 및 분기주 등 설비 복잡 개수에는 전원 공기를 시설할 수 있다. 느낌이 약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실제로 이 법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놈이 따로 떨어져 있어.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시설할 수 없다. 이것을 한 글자 바꿔서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좀 바꿔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뭐 유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다 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겉과 다를 선생님 나누면 안 되나요?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트들은 한번 문제를 쭉 읽고 이런 거 보통 답이 안 바뀌는 이유가 얘가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트에서 살짝 바꿔낸 거니까 이런 거 답만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특구학 강선을 가공캐블리션 하는 경우에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자 우리 여기 시험 문제 행거의 간격은 여기에 1m라고 나왔었대요. 역시나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자주 나오던 문제죠.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조가용선의 시설을 공부했을 때 지금 여기 숫자들이 없어요. 나머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거법이 좀 바뀌었대요. 자 우리 행거와의 간격 일단 조가용선을 또는 조가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설할 때는 아 연 도 강 뭐 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연선 몇 자리 22스퀘어 이상짜리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금속으로 된 연선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우선 행거법 행거법 쓰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행거 간격 50cm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우리 바인드법이라고 있죠. 이렇게 감는 거 감을 때 우리 금속 테이프를 씁니다. 그래서 금속 테이프를 몇 센치? 20cm 이하일 것 그리고 조가용선에는 뭘 한다?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머지를 쭉 잘 깔아줍니다. 그런데 뭘 잘 건드려? 바로 이 행거법을 굉장히 잘 건드리죠. 그래서 이 문제 제가 한번 하나씩 채우면서 가볼까요?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부에 사는 금속 테이프를 적정서였다. 이건 맞죠? 조가용선의 단면적의 몇 자리? 우리 22짜리 그렇죠? 아연도강 연선을 사용하였다. 조가용선의 접지가 금속 테이프를 간격 몇? 20cm 이 숫자들이 지금 휴하고 어디론가 날라갔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몇? 1번이 1m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수도관을 접지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아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래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공사 실기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바로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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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맞추는 문제. 자 우리 수도관 하면 원래 수도관 하면 3음이에요. 3음이에요. 수 3 그런데 수도관에서 분기관이 떴다. 그러면 몇 도 일반적으로 2음이 뜹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분기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쪽을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가 되는데요.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서 분기관 안찌름 75mm 미만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부분에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관이 있을 때 이렇게 분기 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5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분기관이 좀 길 수 있겠죠. 5m를 넘었어. 그럼 5m를 넘었으면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접지를 딱 했대요. 그럼 몇옴 강화된 바로 분기관 2옴이야. 그래서 일단 찍어도 내가 잘 몰라도 2옴 쪽 찍으시고 이 두개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4번 똑같은 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실제로 공사에서 예전부터 좀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공사 시기에서도 이렇게 채우라고 나왔던 문제를 조금 이렇게 필기해서 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7번입니다. 파이프라인 등 전열 장치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 문제도 별표 산업기사에서 굉장히 새록새록 나오는 문제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전열 장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전열 장치 전기온상 등 그리고 도로 등의 전열 장치 이런 거 있었죠. 물론 개와 얘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온도 몇 도 온도 몇 도 몇 도 그렇죠. 80도 그리고 대의전압 300V 이 장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그쪽 내용은 아니에요. 그쪽 내용은 아니지만 답을 찍으실 때는 어떻게 그쪽 내용 슬그머니 가져오셔도 답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1번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9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거 우리 조금 각색해서 공부를 하자고요. 우리 항상 전열 장치 뜨면 온도 전기장판 온도 몇 도 그렇죠. 80도 가 기준이죠. 얘도 8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로 살짝 바뀌어 나왔대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보시지 말고 아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길 전로의 개폐기를 시작하는 경우에 각극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로의 개폐기는 각극에 해야 된다. 그리고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라는 표현 중에 틀린 것은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일반적인 문제들에선 요거 4번 자체를 냅니다. 사용자납이 400이하인 옥래절로로서 다른 옥래절로 우리 과차 16 배차 20 이하인 차단기를 사용했을 때 옥래 접속하는 길이 15미터 이하 요런 문제 요새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기로 쑥 들어와버렸어요. 한마디로 각극에 설치하지 않는 예외 규정 자 그러면 나머지들 뭐 제외류 등의 조작해폐기를 실하는 경우 그리고 얘도 얘랑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압 옥래절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에 그 저압 옥래절로에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해 수 있는 곳에 각극에 실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요거 좀 이상해요. 2번 특구와 가옹전설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포함해 각극에 개폐기를 실하는 경우 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쵸? 전로중에 개폐기를 실하는 경우 각극에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틀린 것은 지금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 중성선이 포함이 아니고 이외에 각극에 개폐기를 실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우리 항상 뭐 개폐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선식절래 중성선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 요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이렇게 세로이 결합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 간단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째 문제죠. 전기저항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오 이거는 뭐예요? 신출로 보건돼 있던 기출 중 하나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전기저항장치는 다 5장 거 뭐예요? 2.5스케어 그쵸? 2.5스케어 이상의 연동선 그리고 뭐 단자체결 장벌 때 너트나 풀림방지 기능가 있는 거 맞는 말이고 외부터널과 터미널과 접속하기 위해서 접점의 압력의 사용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되고 자 옥측 또는 옥에 실할 경우에는 이게 법에서는 되게 지저분하게 돼있죠.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거에 의한다. 그런데 애자사용공사는 없죠. 뭐가 있어요? 관 또는 케이블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 애자사용공사 있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지금 산업기사를 보고 있죠. 이거 기사 CBT에서 기사에서 예전에 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0번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류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장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누설연류를 몇 미니암페어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죠. 자 얘는 간단하죠. 우리 절연하면요 일단 크게 절연하지 않는 것들 공부하셨을 테고 절연저항 공부하셨을 테고 절연애력시험전압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나오는 거 바로 누설연류 최대 공급전류의 2천분의 1 이하가 돼야 될 것 그리고 바로 요 놈 키워드 뭐예요?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그러면은 우리 어떤 경우에요? 병원 같은 데 있죠? 병원 중환자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절연저항 측정하겠다고 차단기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어떻게? 누설연류 측정기를 딱 대서 바로 1mm 1.0이라고 시험엔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 1mm암페어라고 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런 것들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산업기사 문제 신출 유형이나 조금 복잡한 기존과 살짝 변형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봤으니까 시험장 가서 툭툭툭 잡아낼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